그 중간에 실망ㅎㅎ 패드립 오로드 상점 확보 이러면 패트리 코르드 상점 확보 랜바가? 랜바가? 도와아아아이! 랜바가! 오오! 그 진입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미루 던지면서 지금 위에 잘 올라왔어요 빌드와 함께 랜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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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바 아직까지 이블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. 너무 충분한 방향이에요. 지금까지 집착하게 한 대, 한 대. 빠리, 빠리, 빠리. 이블린. 하나 이블린, 이블린. 넘겨주고, 넘겨주고. 좀만 대할게. 좀만 대할게. 이블린. 3분맨을 잘했는데. 조심해야죠. 이거는 킬이. 카이신도 전력 유지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. 카이신 지금 전력 유지하면서 약 한 팀만 때리고 있거든요. 또 치킨각 이재이 잘 보고 있어요. 카이신 3치킨 때면 또 난리 납니다. 카이신이 지금 3치킨각이 생겼습니다. 제포카 기절이에요. 4에임 이 어One Z로 먹나요? 백트랙코드 무도 없는데요. 오 기블린 탈락. 의효이 좀 많이 생겼어요. 살짝걸렸어요. 이거 살루트 살리기 어려 보이는데요. ass 리 exact Pretort creeper 보내고. 꽤 assigning 기분을 hormones бал nov более 단호대들. 주 LGBTI OF quotidiana, 출それ만 유지ồi 두 번 감상 Moderator perm다 보. 어부지리로 먹나요? 백트리코노문도 없는데요 기블리 탈락 운력이 좀 많이 생겼어요 살짝 열렸어요 이거 살루트 살리기 어려 보이는데요 살루트 거의 화킬라기 이전에 정말 기적처럼 한 번 손을 올렸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? 시간은 다 나와야 할 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카운터 파트 살루트 기술 홈 선수랑 이렇게 다가갈 수 있죠 미사의 킬블더 슬프다 여기서 후두둑 가면서 이거 시간 생겼어요 다 나와 살리셔야 해요 살리고 있어요 이제 서로가 싸워야죠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루트 살렸어요 그리고 연막탄이 있나요? 다 나와 후두둑 타 후루둑 기절 후루둑 기절 화킬를 냈고요 이거 백스텝 해야죠 이거 바로 기절 당할 수 있어요 백스텝 해야 되는데 이거 후루둑 옵니다 크레이즈를 노려보고 있는 제프로카 아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그 최후가 지금 앞에 열리고 있거든요 다나와이 스포츠 마무리됐습니다 인비도가 세벼 기절시켰고요 저런 식으로 주행을 한 테고요 하하 어? 쩐 난? 수류탄 아 GX도 몸 한참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좋은 자리 아 주인을 배신했어요 이야 하나 더 인디고 네 입정 사정 볼 것 없네요 쩐 난을 정리한 인디고의 멋진 수류탄이었습니다 인디고의 GX 정리되는데요 2,3,6,7 인디고의 와 이거 왜 이렇게 네 인디고의 투척 능력이 지금 빛을 발하는데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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